주님께서는 내 자리가 부인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와이프라는 자리가 힘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와이프라는 자리가 조금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득이 되거나 복이 있는 부인을 얻기는 좀 힘드십니다 지금 혼자 계세요? 이혼을 하신 거예요? 사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 부인 옆자리 같은 경우는 좀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데다가 또 거기다가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나와 같이 뭔가를 마음이 맞춰서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베를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됐어요 오래 되셨어요? 네 한 9년, 10년 정도 되셨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부인이 갑자기 쓰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케이지 지금 뭐 병을 얻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게 손을 써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암으로? 네 딸이 있으세요? 네 딸 하나? 둘 딸 둘? 네 근데 우리 첫째 딸이 뭐 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첫째 딸이 그런 기운을 조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기운을 많이 탄다는 거는 편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응? 우리 둘째 딸은 그래도 자기 단돌이는 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첫째 딸이 자기 단돌이를 못 해요 매사에 모든 것이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자신 없어하고 네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 너무나 애처롭고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도 둘째 치고 내 일은 둘째 치고 우리 첫째 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죠? 네 왜냐하면 뭘 하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려고도 안 들고 어떤 대의적인 활동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 직업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 모든 게 무기력해요 근데 원래 키울 때는 그런 딸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예민하고 소심한 건 있었지만 우리가 유년 시절에 이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 딸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머리도 똑똑했던 아이고 공부를 너무 잘하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왔던 아이고 노력을 해봤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뭔가 모르게 이제 마음에 상처도 많고 물론 부부가 돌아가셨을 때 다 상처를 안고 뭔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첫째 딸아이는 유렬나게 좀 그래요 우리 부인이 애이들한테는 또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도 안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다정다감하는 신랑은 아니었어요 우리 대주님도 그렇잖아요 밖에 일하기 바빴지 우리 부인께서 원체 집을 우리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정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걸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대주님이 그냥 밖에 일만 도워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원체 각별했고 그만큼 하나에서 열 가지 다 해줬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옆에서 그렇게 부모도 엄마들도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엄마들이 있는데 우리 부인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 가지 애들한테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가 우리 첫째 아이가 그런 엄마가 가버리다 보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거기서 오는 현타 현실에서 오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얘는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이가 그러지는 않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더 안으로 숨게 되고 밖을 나가지 않게 되고 친구의 교육관계를 이런 것도 안 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인은 솔직히 불쌍하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없이 시작해서 결혼생활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나 성실한 거 하나 믿고 우리 부인이 왔고 성실하니까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잘 해갈 수 있을 거야 그 맘 하나 가지고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조금 너무 힘든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부인이 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조금 모아서 살아보나 싶을 때 그때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도 앞만 보고 내달려오고 밖에 일만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만 해가지고 가정만 살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고 그런 이 양반이 무엇보다도 신랑한테는 둘째치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연민이 너무 많아요 아버님 특히 우리 첫째 딸한테 우리 부인이 살아계실 때도 첫째 딸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러거든요 해주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해줬고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울음도 많고 예민하고 소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정이 항상 예민해서 우리 부인이 그 감정을 자꾸 살핀다고 디기 그게 오히려 서로가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 좋게 작용이 된 거예요 우리 부인도 우리 첫째 딸아이가 너무나도 애리고 너무나도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가요고 해서 가시는 길이 편치가 않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가시는 걸음이 아직까지도 편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우리 첫째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폭식을 하는 거 폭식 먹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막 걸신들린 것처럼 먹는 거 또 거기다가 얘가요 감정이요 디기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만 건드려도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귀신의 기운들도 많은 데다가 현실적으로 이별을 하는 데서 너무 아픈 이별을 해버렸고 준비 없는 이별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혼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리우면 볼 수는 있지만 사별을 하시다 보니까 사별의 이별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워도 볼 수가 없고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이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거기에 아직까지 감정이 누그러지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보면은 지금 24, 5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원래 6인 것 같은데 26 우리 딸아이가 24, 5 그러니까 24, 5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더 외톨이로 더 숨어야 제작년부터 좀 심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전에 그래도 아빠랑 말은 하나도 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작년부터 말도 잘 안 썼려고 들걸요? 저도 이제 특별하게 말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도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위축되고 또 자매잖아요 자매면 자매들끼리 또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 돼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집을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 있어요 그죠? 나가 있죠 얘는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집 먹고 사는 데는 지가 알아서 살 겁니다 안 그래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생사 확인만 해주지 둘째도 아빠랑 그렇게 딸이라고 해서 유별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외로울까봐 집안 챙기고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둘째라도 둘째이긴 하지만 내가 제가 챙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 둘째 그래서 생사 확인을 시켜줘요 그쵸?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우리 둘째한테 그냥 단돌이라도 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고 걔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첫째 분들도 각자 도생 말 그대로 네 처신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가요 우리 부인처럼은 안 되더라도 아빠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런 아빠들도 많잖아요 마음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상도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째를 그렇게 챙기거나 살갑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챙겨올 때 솔직히 말해서 챙겨올 때 그냥 의무는 다 했지 의무만 다 하셨어요 부인 없는 자리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듬고 챙기고 이거 안 하셨죠 그쵸? 거기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라는 자리가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13살, 14살, 15살 15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마음에 문이 막혔어요 그때가 엄마 돌아가신 시점이 아프신 시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마음의 문이 모든 게 닦이다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마와의 이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뭐 굿을 하든 뭐를 해서 엄마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좀 이별을 하면서 엄마가 오시게 되면은 딸아이한테 첫째 딸아이한테 보듬어 줄 건 보듬어 주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는 귀신 영가로서 영가가 오셔서 이 아이와 이별을 조금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마음을 조금 다잡고 조금 생각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대성을 하고 뭐 출세를 하고 이게 아니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조금 나가는 걸음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보고 있으면 아버님도 아다시피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지만 보고 있으면 참 답이 없잖아요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못하겠다 본인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응 마음은 다른 누군가와 같이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본인도 그게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건 우리 첫째 딸일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을 영가와 산 사람의 이별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딸 애기가 그래도 뭔가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죠 행동만 바뀌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는 생각을 바꾸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걷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친 계세요? 응 다 있어요 네 우리 모친도 고생 많이 하셨죠? 응? 애들 좋은다고 네 우리 모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모친도 건강수술을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작년부터 병원, 대병원, 소병원 갈 일이 자꾸 늘어나요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안 좋은 데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하게 계시는 분들 건강하게 계시는데 유달 시력계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꾸 병원으로 갈 일이 자꾸 늘어나시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큰 병원 아니더라도 자꾸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을 다 와야 되고 검사도 받아 봐야 되고 건강이 노인이긴 하지만 건강이 꺾이는 시기가 작년부터였거든요 응? 그래서 뭐 부모 거상을 잊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아직은 안 나오지만 자꾸 연로해지시면서 나이가 드시는 거 기력이 빠지는 게 자꾸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칭 건강 조금 잘 살피셔야 될 거고 항우 3년 동안은 조금 문고생을 좀 하시게 되게 될 가능성이 많고 3년 이후로는 조금 자리를 보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자리 보존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무릎을 쓰지를 못해서 내가 앉아 있다던가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반경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우시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식의 걱정이 앞을 서고 있지만 그 자식의 걱정을 그냥 아파 걱정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구슬할 건 구슬하고 걷어낼 건 걷어내면서 우리 딸아이와 어느 정도 교감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노력을 좀 하십시오 우리 대주님도 너무 의욕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 말고 의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출퇴근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대주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활동적이고 아빠가 좀 에너지가 있으시면 딸아이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역시도 우리 부인이 가고 나서 모든 에너지가 그냥 고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주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연관을 조금 달래주세요 고생만 하다 가신 양반이니까 저성사님이라도 편하게 살아라 거기서라도 편하게 살고 있으라고 조금 어느 정도 예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님 제가 그랬죠 내가 배우자를 얻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깊이가 없고 배우자의 복이 없는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 역시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껏 해봤자 꼭 가야 되는 모임만 한 번씩 가는 게 다잖아요 그죠? 그것도 빠질 수 있으면 빠져버리고 안 가고 뭐 회비만 내버린다는 거야 그런 형국이라 그러니 뭐 내가 뭐 재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죠 무의미한 말이죠 사람을 그전에도 한 번은 만나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라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잘 안 돼 그쵸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서 사람을 안 만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도 만났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만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강한 여자였을 거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지쳐가지고 안 됐을 겁니다 그쵸? 내가 지쳐서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패턴이 자꾸 가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요 좋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대주님 뭐 직장은 그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안정적으로 나가시는 거는 보이니까 직장 생활은 잘 하시고 그 외에는 크게 봐줄 건 별로 없어요 딸아이가 제일 문제지 그리고 이 집에는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문서 그쵸? 뭐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친구한테 옛날에 빌려줬던 돈이 있는데 그거는 받을 수 있을까? 뭐 준다고는 하는데 아니요 쉽게 받지는 못할 거예요 쉽게요? 네 아니 뭐 담보를 잡고 해주든가 그거 그냥 그렇게 빌려주시면 어떡해요? 담보를 잡고 빌려줬어야지 옛날에 제가 좀 괜찮을 때 빌려준 건데 반반 시계가 원금은 돈이 준다고는 하는데 12월 달에 궁금하고 원금의 반이라도 돌려준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돈이 묵돈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잉세 7회 정도의 돈일 거예요 원금에 이제 반씩 반씩 준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잉세 7회 정도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뭐 자기도 어렵지만은 자기도 뭐 잘 풀릴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 친구도 그거 기다리다가 지금 시간 다 같이 뭐 그 잘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이때까지 시간 다 갔대요 안 그래요? 일단은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일단 뭐 그 돈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반이라도 들어오는 걸 원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돈이 지어지는 게 안 보여요 약속은 한 개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도 짜붙여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인사 7회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은 부모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치닫거리를 내가 다 해야 될 결론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형제들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고 어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형제는 지금 별로 없어 보여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쵸? 네 해야 될 형제는 멀리 있고 어 또 내 부모가 내 새끼를 키워줬으니 또 나도 감사한 부부는 내가 보답은 해야 될 거고 어 그렇게 해서 다른 형제한테 내가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어떠실 거예요 어 옆에 있는 형제는 자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응? 귀찮아요 그죠? 딱 제 말이 딱 맞죠? 해야 될 형제는 멀리 있고 옆에 있는 형제는 힘이라도 보태야 될 형제는 자기 아까림한다고 바빠 죽겠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야 될 거는 본인이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 그리고 딸과 조금 교감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조금 많이 하세요 아빠도 조금 노력하시는데 내 딸이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요 어? 지나온 과정에서 내가 조금 이걸 해주지 못해서 내가 참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이 딸과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가지시고 조금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12월달 친구한테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기로 한 건 있거든요 네 아기 같은 게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원만이 제가 아까 그래가지고 문서상에 가지고 갈등이 있냐고 어? 아 일단 문서상에 실수예요 문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문서를 하셨기 때문에 돈이 거기 다 묶여요 못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묶이입니다 돈이 원활하게 자 일단 올해는요 돈이 회전되는 게 없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돈이 묶여요 쓰지 못하는 돈이 자꾸 묶여버린다고요 쓰지를 못해 어? 올해까지는 돈이 묶여요 모르겠어요 돈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나 나올까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다 아닐 겁니다 그렇게 올해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가 아닐 때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돈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남조님만 시키기 자꾸 되고 아니 그래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기 전에 이제 무당이한테 와서 실수가 되지 않을까요? 운대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다 해놓고 저질러고 와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저질러졌는데 아시겠죠? 응 그래 아시 숨이 이렇게 우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